수도권 제2순환도로 순환고속도로 봉담송산고속도로 구간입니다 남양졸음칭팀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화성 20번 나가야지 화성아이씨 화성아이씨 확인하는 방안에계각 화성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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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빨렸어 바속판처럼 된거 있잖아 우측 하단에 그거 누르면 아이콘이 나오잖아 아이콘을 꾹 누르면 바탕화면에 보내기가 되지 그럼 한번 열어봐 검색해보고 그 왼쪽 하단에 내꺼하고 화면이 좀 달라서 네비에다가 버스나 택시 이런거보다 네비 아이콘을 클릭해놔야 되거든 소리는 한번 해보네 화성 IC에요